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37번 지금 보겠습니다 자 37번을 보게 되면 어느 작업장의 샘플러를 사용하여 분진 농도를 측정한 결과 샘플링 전 후의 필터의 무게가 각각 32.4, 44.7mg입니다 분진의 농도를 계산하시어 펌프 용량 적고 채취시간은 2시간이다 이거는 뭐 입자상 물질이니까 그쵸? 필터니까 후에서 전 빼주면 되는거지 분자는 자 그러면은 37번 농도는 자 미리그램포 메타삼슨이죠 자 그럼 펌프 용량이 얼마? 20리터포 미니고 채취시간이 2시간이니까 120분 그 다음에 메타삼슨이니까 바꾸기 위해서 메타삼슨은 몇 리터? 1000리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리터 리터 지워지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지워지고 그럼 메타삼슨만 남는거네? 그럼 분자는 후에서 전 빼는거지? 필터 후에서 전? 그러니까 44.7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32.4를 빼면 이건 단위는 미리그램이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미리그램포 메타삼슨 이렇게 남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것이 얼마? 5.13미리그램포 메타삼슨 이렇게 해주시면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다음 중 직경이 400mm인 환기시설을 통해 500메타삼슨포 미니의 표준상태의 공기를 보낼 때 덕트의 유속을 계산하시오 보루? 메타포 세크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Q는 AV에서 V는 메타포 세크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A분의 Q잖아 응 꼼꼼하고 A 근데 MKS로 바꿉시다 그러면은 A는 4분의 3.14 곱하기 몇 밀리였어? 400mm이니까 메타로는 0.4m 0.4의 자승의 메타자승 Q는 50메타삼슨포 미니인데 세크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일부는 60세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요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두개 지우고 세개에서 두개 지우니까 메타만 남고 그 다음에 세크 메타포 세크 딱 됐죠 그래서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 6.63 메타포 세크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42번 개구면적이 0.6m 자승인 외부식 사각형 후드가 있다 자유공간에 있대요 그 다음에 개구면과 유해물질의 사이의 거리는 0.5m고 제어속도는 0.8m per sec Q값을 계산하시오 후렌지는 부착하지 않는다 후렌지 부착 안됐고 자유공간에 있으니까 기본식이네 외부식 Q 메타삼슨포 미는 그러니까 V 제어속도 0.8m per sec 곱하기 큰 가루치고 10 곱하기 X의 자승이잖아요 떨어진 거리가 0.5m니까 0.5의 자승이고 단위는 메타의 자승이니까 메타의 자승 플러스 10X의 자승 플러스 A잖아요 그러니까 A는 문제에서 0.6 메타의 자승을 줬죠 그래서 하고 세크를 분으로 바꿔야지 60세크는 1분 그러면 봅시다 세크세크 지워지죠 그러면 메타자승 더하기 메타자승은 메타자승이고 메타를 곱하면 메타삼슨 포 민 딱 됐죠 그래서 한 곳이 148.80 메타삼슨포 민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47번부터는 좀 지우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7번입니다 자 47번을 보면요 자 직경이 2마이크로미터고요 비중이 3.5 신강속도 직경이는 비중만 좋으니까 리프멘셋 갖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신강속도 센티미터포세크죠 상수는 0.003이죠 곱하기 밀도 또는 비중 3.5 그 다음에 직경은 마이크로미터로 줬으니까 그냥 오면 되죠 직경이 자승 그래서 봤더니 얼마 0.042 센티미터포세크입니다 단위가 센티미터포세크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번 보겠습니다 자 풍량이 4.17 메타삼슨포 미니고 전압은 300mm H2O 그 다음에 동력은 얼마냐 효율은 0.85 주어졌습니다 자 동력은 킬로와트로 킬로와트니까 상수가 612경우이고 효율은 0.85 그냥 줬으니까 오면 되고 그 대신 큐값은 3.3 승포 민으로 들어가야지 이식은 근데 문제에서는 4.17 메타삼슨포세크로 줬어 그럼 분으로 바꿔야지 60세크는 1분 지우죠 음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압력은 그냥 오면 되고 곱하기 300 그 다음에 안전률 여유율은 없으니까 그냥 1.0 취해주면 얼마가 나오냐 14.43 킬로와트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58번 가겠습니다 자 후드에 정압을 줬어요 12mmH2고 덕트에 속도압을 줬습니다 속도압 VP 0.8mmH2일 때 유입 개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유입 개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은 자 우리가 후드 정압 식을 한번 써볼까 어떻게 VP 1 플러스 F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를 계산해 유입 개수 C1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F를 찾아서 C랑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후드 정압은 얼마졌냐면 여기서 그대로 써도 되고 F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VP 분의 SPH 정압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식이 그러면 여기서 VP는 0.8 좁고 정압은 12 좁고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얼마 14 그러니까 우리는 F는 C2 좌승 즉 유입 개수 좌승 분의 1에서 1을 빼면 되는데 여기서 C2를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C2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F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F가 얼마야 14 나왔나 14 분의 1 하게 되면 0.25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번을 보시게 되면 21도씨 기체를 취급하는 어떤 송풍기의 풍량이 20m3 송풍이냐 근데 동일한 조건에서 50도씨 기체를 취급한다면 송풍량은 얼마냐 이렇게 됐습니다 송풍량은 온뇌의 변화와 무관하죠 그래서 그냥 2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1번으로 좀 가겠습니다 작업장의 습도를 측정환경과 절대습도는 4.57 포화습도는 18.25 습도 상태를 맞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상대습도를 계산하는 거야 두 개 준 것 같고 상대습도는 절대습도가 얼마 4.57 포화습도 분의 절대습도니까 포화습도는 18.25 그래서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25.04 다 그만 이거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쾌적한 상태 즉 인체의 바람직한 습도를 보통 30에서 60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당하다 틀리죠 너무 건조하다 그렇죠 30%를 작으니까 너무 건조하다 이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6번 보겠습니다 자 음의 3개 레벨이 SIL이 80dB에서 85dB로 증가하면 음의 3개는 몇 배 증가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SIL은 10로구 I0분의 I 단 말이야 그렇죠 음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일단은 80이었죠 얘가 80이야 80은 10로구 I0 I0 근데 I0는 기준값이니까 10에 마이너스 12승이고 얘는 I 얘를 완으로 할까 완으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음 I에 대해서 풀려면 일단 10으로 나눠야 되죠 그쵸 그러면 전체로 로그 앞에 있는 10을 없애려면 이쪽도 10으로 나누고 이쪽도 10으로 나누면 얘 없어지면서 이렇게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그냥 8이 되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얘를 없애기 위해서 미수를 10을 취하고 얘도 미수를 10을 취하면 그리고 I에 대해서 정리하면 I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와트 퍼 메타 4승 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똑같이 85 85 10로구 10에 마이너스 12승분의 I2 이것도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계산해서 I1이고 I2를 계산하면 3.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와트 퍼 메타 4승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몇 배가 증가했냐 이렇게 됐으니까 증가율을 계산하면 퍼센트를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I1에서 작은 값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여기서는 I2에서 I1을 빼면 되는 거죠 3.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에서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0 하게 되면 몇 퍼센트 216% 그러니까 100%를 1로 봤을 때 2.16배 그래서 약 2.2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70번 보겠습니다 자 음력 음력이라는 얘기는 음향 파워를 나타내는 거지 음향 출력 2와트인 소음원으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에서의 SPL을 계산하시오 공기의 밀도 1.2 공기에서의 음속은 344 이걸 준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매질 상태의 로시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랑시 이걸 두 개 묶어서 은향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까진 필요 없고 1.2 3 4 4 일반적인 음이 존재하고 있는 음장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자유공간이고요 별 얘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점음원으로 보면 되겠죠 SPL은 PWL 얼마야 20로구 R-11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PWL은 음향 파워 갖고 계산하면 되지 10로구 10에 마이너스 12승분의 음향 파워 2 마이너스 20로구 R은 얼마야 50 마이너스 11 하게 되면 78.02 데시벨 다 됐나요 그 다음에 78번 자 산소 농도가 6%와 6% 이하인 공기 중에 산소 분화 어 이것도 뭐 산소 분압 미리미리 H2O로 음 그러면 대기압 760에 대해서 몇 퍼센트라 산소가 6%니까 0.06 하면 되네 그러면 어떻게 45.6 음 단위는 미리미리 HG 오면 되는 거고요 자 봅시다 계산 문제가 거의 없네요 음 아 하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자 98번 가겠습니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10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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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승 음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8시간 그 다음에 이럴 때 흡입하는 CO2의 양 그 다음에 시간당 평균 흡기량은 1250리터 이거 주의하면 되겠지 그러면 뭐 체내 흡수량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탄소에 이산화탄소에 그럼 미리미리 CTVR C 농도 얼마 10 미리미리 메타 3승 곱하기 CT 노출시간 8시간 오케이 그 다음에 폐환규율 이라는 얘기는 시간당 평균 흡기량 이랑 같은데 폐환규율 단위는 뭐야 메타 3승 퍼 아워로 해야지 근데 여기서는 1250리터 니까 1,000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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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3승 퍼 아워 음 이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CTVR 체내 잔효율은 별 얘기가 없으면 1.0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오아오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메타 3승 메타 3승 지워집니다 그러면 미리므만 남아요 그래서 얼마 100미리므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보니까 이번 회차에는 계산 문제가 어려운 거가 업 됐습니다 여러분 그쵸 까다로운 게 업 됐으니까 몇 번 해서 여러분께 꼭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자 이어지는 기출문제 또 시행이 되면 이어서 여러분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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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셨습니다